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유전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로 나뉘게 될 텐데 우리 상염색체 중에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단일인자 유전은 무엇이냐? 우리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하나는 아빠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줘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대립유전자들이 한 쌍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한 쌍이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시키는 걸 우리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정의도 마찬가지로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형질은 형태와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개라든가 눈꺼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태 혹은 성질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준 한 쌍의 대립유전자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발현을 한다. 유전에 발현을 한다라는 게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준 유전자가 라지에이라고 한다면 여기 옆에 대립유전자도 마찬가지로 라지에이가 되겠죠. 혹은 라지에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에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알파벳의 종류는 같되 라지와 스몰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게 바로 이런 대립유전자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빠가 스몰에이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엄마가 라지에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에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얘가 보조개를 만들어주는 형질을 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대립유전자 한 쌍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표현형의 형질이 굉장히 명확하다. 보조개가 있거나 없거나 눈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미맹에서는 PTC라고 하는 용액을 쓴맛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 쓴맛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뚜렷한 표현형 형질을 갖게 된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혀말기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혀를 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표현형 질이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얘네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는 서로 불연속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연속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국선과 같은 그래프를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중간값을 감는 정도 혀말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애매한 사이 그런 사이의 표현형이 나온다면 여기 사이값이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단일인자 유전에서는 그리고 혀말기 유전에서는 완벽하게 뚜렷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혀를 말 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뚜렷한 형질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형은 불연속적인 변이의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형 질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맨델이 이야기한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따르게 돼요. 어떤 법칙이냐면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이것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유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살짝만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열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열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맨델이 분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혹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보조계의 있고 억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교배를 시킬 거예요. 당연히 맨델은 분꽃을 교배를 시켰지만 아 분꽃 아니구나. 완두콩을 교배를 시켰습니다. 자 아무튼요. 우성이랑 그 다음에 열성을 교배를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맨델이 교배를 시켰을 때는 우성의 완두콩이랑 열성의 완두콩을 교배를 시킨 결과에 우성의 완두콩만 튀어나왔더래요. 자 이럴 때 얘네들의 유전형은 어떻게 됐었냐면 라지에이 라지에이 이렇게 아빠 쪽 우성형은 라지에이 라지에이의 우리 동형 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열성형은 스몰에이 스몰에이의 동형 접합 열성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얘네 둘의 조합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오로지 우성형만 태어났고 이 자손은 라지에이 스몰에이의 유전자를 갖게 된다. 자 우열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열의 법칙. 이렇게 유전형질이 이형 접합입니다. 서로 잡종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표현되는 형질은 우성형질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된다라는 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죠. 서로 잡종일 때 유전정보가 잡종일 때 우성이 표현된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명과학 1으로 조금 더 진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죠. 자 이런 우열의 법칙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 있는 유전형질의 이 뭐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우성과 열성을 교배를 했는데 우성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을 교배를 했더니 이제 우성도 나올 수 있고 열성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이 존재한단 말이죠. 아래쪽의 조건 같은 경우는 우성이 라제이 스몰에이로 잡종일 때의 이야기예요. 열성형은 어차피 이렇게 동형접합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성형이 동형접합이냐 이영접합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자손형이 우성이 나올 수 있느냐 우성과 열성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우성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자손의 우성형질은 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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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은 라제이 라제이 안되죠. 어 주개 자 라제이 라제이 스몰에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형은 스몰에이 스몰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의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우성과 열성을 교배를 했을 때 아 우성만 나올 수도 있고 우성과 열성이 둘 다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 우성만 나왔을 때는 여기 우성형질 부모 세대의 우성형질이 동형접합이고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같이 나왔을 때에는 아 여기에 부모 세대의 우성형질이 이형접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열의 법칙이었고요. 우열의 법칙은 여기 파랑색 표현한 거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또 멘델이 실험을 했었는데 자 우성형이랑 그 다음에 우성형을 같이 교배를 시켰어요. 이것을 자가교배라고 해서 이제 완두콩의 동일한 애들을 같이 교배를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유전형질이 이렇게 이형접합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이형접합의 우성형들이 같이 교배를 했을 때 어떤 형질이 나오게 됐냐면 우성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성형질도 나왔었다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유전정보가 라제이 라제이 혹은 두 개의 라제이 스몰 에이의 비율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형은 스몰 에이 스몰 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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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에이 라제이 스몰 에이 그 다음에 스몰 에이 스몰 에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유전자형에서는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현형이라고 하죠. 우성형질과 열성형질로 나눠봤을 때 우성형질은 3 그 다음에 열성형질은 1의 비율로 발현이 됐었다. 근데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냐 이건 아니고 우리의 분리의 법칙을 또다시 설명을 해보면 자손한테 내가 형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엄마든 아빠든 모두 다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립유전자를 각각 나누는 거죠. 자 여기에 있던 이제 우성형질 각각의 대립유전자가 있을 때 이때 하나씩 하나씩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보내준다는 얘기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다른 생식세포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유전자가 생식세포로 만들어지고 이제 얘네들이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교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식세포랑은 같이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난자라면 난자와 난자가 교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난자와 정자 사이에서 교배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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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서 분리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자손한테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리 유전인자라고 하고 혹은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각 하나씩 분리해서 자손에게 전달한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각각 분리된다. 이게 분리의 법칙. 근데 분리의 법칙에서도 이러한 우리 멘델에서 실험의 결과물들 얘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얘들을 보고 우성과 우성을 교배를 했더니 우성과 열성이 태어나왔으며 우성 표현형은 3이라는 퍼센트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비율 그 다음에 열성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태어나온다. 그 다음 이제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라제이 라제이가 1 그 다음에 라제이 스몰 에이가 2 그 다음에 스몰 에이 스몰 에이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각각 각각 발현이 되는구나. 이 사실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모 세대의 우성과 우성 혹은 얘가 우성인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모 세대의 동일한 형질을 같이 교배를 시켰더니 자손 세대의 전혀 다른 형질이 튀어나왔어. 열성은 우성과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다른 형질이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우성과 열성을 따지지 않았더라도 얘는 아 열성형질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나왔던 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제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의 풀이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유전의 기본 개념만 가지고 문제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 단일인자 유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표현형질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했죠.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우열관계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일인자 유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조개부터 해서 쭉 이런 애들이 모두 다 불연속적인 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단일인자 유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단일인자 유전에서 또 한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우리 유전 정보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라지 A나 혹은 스몰 A 이렇게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종류를 같은 종류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라지 혹은 스몰 E 관계에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종류 이상으로 존재하는 단일인자 유전도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대립 유전자가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O도 있어요. 각각 대립 유전자예요. 모두 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이뤄서 자 한 쌍이 대립 유전자로 짝을 이뤄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단일인자 유전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애랑 다른 차이점이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존재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세 종류 이상이다라는 거죠. 자 세 종류 이상인 ABO식 혈액형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A, B, O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의 우열관계는 이미 우리가 혈액형을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A랑 B는요. 동일해요. 우열관계가 동등한 관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O형이 열성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세 개가 같이 한 쌍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딱 골라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자 A형을 보게 됐을 때 A, A 혹은 A, O 이렇게 두 개만 한 쌍이 되어서 A형이라고 하는 표현 형질을 발현하는 거죠. 자 B형도 마찬가지예요. B, B 혹은 B, O가 같이 반응을 해서 A는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형질을 발현을 하는 거죠. A, B형도 마찬가지 A와 B 대립 유전자가 같이 반응을 해서 이제 A, B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거 O형은 O가 반응을 해서 이제 O형을 발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O형이 열성인 것은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A, O형과 그 다음에 B, O식이 바로 이제 B형과 A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A가 우성, 그 다음에 B가 우성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A와 B가 동등한 관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여기 A, B형에 존재하죠. A와 B가 같이 반응을 했더니 얘네들이 누가 우열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같이 반응을 해서 발현한 모습 A, B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A, B, O식 혈액형이요. 조심해야 되는 거 복대립 유전이라고는 하는데 얘는 복대립 유전이기 전에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거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발현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